그 다음에 우리 이상주 대표님 같은 경우는 원형도 좀 있고 약간 각도 있고 그 대신 얼굴이 좀 큰 얼굴이니까 원형의 큰 얼굴이니까 조금 더 붙임성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긴 하고 다만 약간 원형의 얼굴이 큰 사람들이 성격이 좀 급한 경우가 있어요. 약간의 욱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. 그런 부분들은 한 템포 쉬는 거를 좀 하시면 고구마 금방 금방 또 풀어지긴 하는데 금방 풀어질 때 왜 화를 내느냐 그런 면에서 조금만 이렇게 한 템포만 쉬는 연습을 하면 엄청 도움이 될 거예요. 네 맞습니다. 저한테 아주 꼭 필요한 경목인 것 같습니다.